두 번째 섹션입니다. 작년에 조선일보 사주를 만난 윤석열. 얼마 전에 경향신문 논설위원회 칼럼에서도 한번 거론이 됐는데 작년에 보수신문사 사주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말이죠. 관련한 이야기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세척 혐오를 혐오하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슬픈 화두가 됐습니다. 혐오. 설리 씨도 혐오의 대상이 됐었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공감은 혐오를 퇴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혐오를 혐오하다. 여러분 이 책 많이 한 번 전해 주시고요. 특히 혐오에 빠져 있는 그런 개신교인이 있다면 이 책 한번 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의 얼굴 표지 보자마자 그냥 갖다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남의 이야기를 한 서너 페이지 정도만 좀 읽어보면 그래도 그 중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헤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혐오를 혐오하다. 북콘서트가 이번 주 일요일 낮 2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조선일보 사주를 만난 윤석열 이야기 나누기 전에 광고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몸의 중심인 골반을 바로 접는 바디로직이 어깨와 목을 잡아주는 바디로직 탱크탑을 출시했습니다. 탱크탑 출시 기념으로 한 달 동안 파격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골반 교정에 이어서 거북목과 말린 어깨 교정까지 바디로직이 도와드립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그 효과를 의심하는데 한 번 경험한 후에는 완전 반응이 달라집니다. 바디로직에 올라오는 구매 후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을 보장할 만큼 제품 자신감도 대단합니다. 바디로직 여러분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할 한겨레 김희택 논설위원 칼럼입니다. 한겨레는 매우 비판적이지만 김희택 논설위원 칼럼은 정말 챙겨서 있습니다. 이분만큼 언론개혁에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 없어요. 바꿔 생각해보자. 경우는 다르지만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의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뉴스타파 녹취 사건이나 가족들의 주식 등 금융거래를 파헤치겠다며 특수부 검사 혹은 공수처 검사 수십 명이 달려들었다면 그래서 취임 뒤까지 두 달여 아내 사업체 녹취록 속에 검사 변호사 사무실 총장 집까지 탈탈 털었다면 무엇보다 특수부 칼을 대학생 자기소개서에 한 줄 등장하는 이들까지 줄줄이 불러대는 데 쓴 이런 수사를 했다면 이것은 비례와 균형 수사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 애초 청와대 국회의 검증과 여론을 거치면서 정치가 해결해야 할 영역에 칼을 찬 검찰이 뛰어든 원죄가 크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수사를 받는다면 윤석열 씨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저는 그래서 검찰이 어떤 피의자가 하는 말 중에 나는 털어서 나올 게 없다. 검찰 가서 내 무죄를 소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비웃을 겁니다. 아마 속으로 이럴 거예요. 야, 이 죄를 검찰 나와서 소명한다고? 이 죄가 있고 없으면 우리가 결정해. 우리가 판단해. 아니, 우리가 판단해가 아니라 우리가 결정해. 네가 검사야? 건방진 새끼.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 검찰은 있는 죄도 없게 하고요. 없는 죄도 있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검찰, 검사들은 조국 장관할 때 이런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당신, 사법고시 봐서 검사가 되지 않은 걸, 그거를 후회하라고. 딴 걸 후회하지 말고. 아마 이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윤석열 총장. 보수 언론 사주들을 잇따라 만났다고 합니다. 잇따라 만났다고 해요. 김희택 논설위원은 특히 이 중에 조선일보는 사법농단 사건에서 법원행정처와의 의심스러운 돈거래에다가 칼럼 대필의 당사자로서 공개 문건에만 9차례나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탈 없이 넘어갔다. 조선일보 사료는 물론이고 편집국 책임자까지 배석한 당시 만남을 이번 수사와 연관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국회 검증 국면에 생뚱맞게 수사를 촉구해온 보수 언론. 야당 주장에 장단 맞춘 결과가 든 것은 여전히 꺼림직하다. 김희택 논설위원이 이런저런 상상력을 지면에다 동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욕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동원해볼까요? 저 같은 이런 시덥지 않은 그런 나부랭이가 상상력을 동원해보겠습니다. 보수 언론 사주들이 윤석열을 만납니다. 윤 총장 큰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도와주면 지금 당신 말이야 완전히 문바로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큰 꿈을 가져야지. 보수한테도 지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꼬득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경향신문 칼럼 윤석열이 보수 신문 사주들과 만났다고 했을 때 그 언급을 경향신문에서 최초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수 신문 사주가 나중에 윤 총장을 만나고 나서 어허 그 사람 큰 꿈을 꾸고 있대. 검찰총장 꿈만 꾸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 요거 말이죠. 흐름을 보니까 바람을 넣은 거야. 보수 언론 사주가. 윤석열이 거기에 아주 흡족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꿈에 대해서 애써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거지. 보수 언론 사주가 야 넌 밀어줄게.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어. 이러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거기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안 하면서 흡족한 미소를 짓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이에요. 근거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봐왔던 여러 흐름들로 봤을 때 그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추정만 해볼 뿐입니다. 보수 언론 사주라. 수사 대상인 보수 언론 사주를 만나가지고 편집국 간부들까지 해서 만났다. 그렇지. 조국을 치워야지 그러려면. 또 본인이 이제 큰 꿈을 가지자면 검찰의 현재 권력이 계속 유지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어야 부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어야 자신의 존재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권 주장하는 큰 꿈을 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박근혜를 내친 할 말은 하는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 검찰주의자란 말이지. 그렇게 보면 검찰의 이익과 그동안 숙고기득권 세력의 이익이 합치되어 왔단 말이죠. 어이, 윤석열 씨. 검찰총장 될 테니까 우리하고 제휴해. 밀어줄게. 그러니까 검찰총장 될 때까지는 문재인 말 잘 듣고 된 다음에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아, 그런 게 아닌지 하는 소설을 한 번 써보게 됩니다. 검찰총장 자르는 방법 없어요. 임기 2년. 자를 수 있으면 예전에 채동욱독 잘랐겠지, 박근혜가. 못 자르니까 이제 말하자면 뒤를 털었던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윤석열의 과거를 털어본 적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는. 털면 뭐 안 나오겠어요? 털어선 안 됩니다. 그러나. 자, 조선일보 사주를 만나셨다. 김희택 한겨레 논설위원의 이 시점에서 이걸 들춰냈습니다. 수사대상인 조선일보. 조선일보를 만나가지고 무슨 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에 꽃을 피우셨을까 의문이 드네요. 이번 조국 장관 사퇴로 많은 분들이 좀 낙담하시고 계신데 그러나 성과도 있습니다. 검찰은 개혁해야 할 집단이다. 언론도 개혁해야 할 집단이다. 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인식하게 됐어요. 자, KBS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유 세상에.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용카를 KBS 사장님이 시청하셨대요. 너무나 제가 황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KBS 사장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부 검증기구를 통해 보도의 진실성을 내가 확인받자 이렇게 해서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안을 제시한 거 지지합니다. KBS 보도가 거짓말이라서 허위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KBS 보도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또 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의문이 제기됐을 때 푸는 것이 온당한 태도예요. 자, 그런데 KBS 지금 구성원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KBS 사측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하겠다고 10월 9일에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KBS의 법조팀과 사회부는 우리를 믿지 못하는 거냐라면서 거세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지금 당신들이 하신 일이 지금 보통 일입니까? 김경록 씨가 하고 싶은 말 그거 제대로 보도도 안 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른바 야마 야마에 악세사리 정도 될 만한 말들 그러다가 리포트 만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리포트는 그게 과연 김경록 씨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진실을 제대로 담았습니까? 김경록 씨가 뻥을 쳤어요? 걸러서 들을 만한 말이었습니까? 우리를 믿지 못하는 거냐? 아니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뭔가 정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어. 그래서 감찰 감사가 들어가면 아니 우리를 믿지 못하는 거야? 라면서 거세게 반발하면 그만입니까? KBS 물론 공기업이라고 말하기에는 언론기관적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 공기업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러나 공적 통제 아래에 있는 KBS인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KBS 기자협회 또 KBS 세노조까지 조사위원회 구성에 유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아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법무부 장관도 탈탈 털리는 판에 말이죠. KBS 사회부하고 법조팀은 털리면 안 됩니까? 뭔가 문제가 제기됐고 비위가 포착이 됐는데 조사하면 안 됩니까? 우리를 믿지 못하는 거냐 이런 반발이 가능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 지들이 무슨 용가리 통표야? 일각에서는 사회부가 검찰 시각만 반영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한 구성원은 사내 게시판에 사회부장 입장에 반대한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KBS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 구성원의 이야기 성부장이 이분이 사회부장인데 성부장을 중심으로 한 취재팀은 확증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조국은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그런 단서만 보도해야 해. 이게 바로 확증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롯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시각이 검찰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와 검사 기자 동일체 원칙인가 이런 것도 있나 한 중간 중견 기자는 법조팀과 사회부 논리에 오류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를 믿지 못하는 거냐 라는 이 논리에 오류가 있는데도 그리고 그 보도 내용 조국 장관과 관련한 야말로 확증 편향적인 보도와 관련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면 이걸 파시즘이니 정파적이라느니 이렇게 비난을 각오해야 하는 게 KBS 내부 분위기다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 같은 경우 유시민 이사장의 지적에 대해서도 소개하면서 KBS 밖에 여러 시각들을 균형있게 전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그래놓고는 야 너 저기 문바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 유바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어 그럴 땐 진영놈리입니까 이거야말로 진영놈리예요. 물론 유시민 이사장이 절대 진리고 절대 정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그의 주장이 그가 아무리 특정 진영을 대변하고 어용지식인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주장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 검증해봐야지. 그게 견제와 균형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응? 자기 보호 그리고 어? 자기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된 자유한국당 얘기는 완전히 스킵해버려야겠네. 왜 보도를 해? KBS가 씨발 그런 인간들을 아이 욕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하하 예 아니 세상에 우리를 믿지 못하는 거냐 이런 말이 가능합니까? 공공 방송에서 공영 방송에서 아니 만약에 고대영씨가 우리를 믿지 못하는 거냐 이렇게 반발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적폐로서 적폐사장으로서의 그 과거를 털지 말아야겠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저 베스트재리님 뭘 보고 믿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뭘 보고 믿냐 하하하 여러분 제가 만약에 무슨 엄청난 비위에 휘말렸다든지 스캔들에 휘말렸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아니 여러분 절 못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믿어주시겠어요? 못 믿지! 전후 사정을 다 국민들 앞에 밝히고 안 보면 국민들 차원까지 갈 건 없겠지만 저를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또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정말 소상하게 A부터 Z까지 다 말씀드리고 또 제 말씀에서 부족함이 있을 때는 또 질문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소상히 답변할 그런 저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량이고 싶은 님 성스캔들은 믿습니다. 아 저와 관련한 성스캔들은 믿으시겠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너무 너무 제가 행복해집니다.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그럼 믿어주셔야지. 스캔들은 여러분 제가 해명할 필요도 없이 있는 그대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레드웨어님 성스캔들은 못 믿겠다고요? 아 좀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좀. 여러분 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스캔들만은 좀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아이 그거는요. 여러분 제가 그쪽은 사실 아니라도 있는 그대로 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래요. 월클 시민님 부전? 나 부전 아니에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 아 보여드릴까? 부전 부전이라니 부전은 부산에 있는 부전역입니다. 그래요. 제발 좀 여러분들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전이 뭐냐고 부전역 부산에 있는 부전역 아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제가 해명을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구를 성추행을 했다든지 성폭력을 행사했다든지 아이 그 이거는 난 그냥 그냥 가는 거니까 그거는 그거는 제가 좀 제대로 해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과 무슨 연문관계다 이런 거는 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믿어주세요. 자 따지고 물어야 한다. 뭘 따지고 그냥 묻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제가 어제부터 격한 표현을 웬만하면 안 쓰려고 했는데 어제는 중간에 욕이 터져 나와가지고 제가 감당을 못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욕을 안 쓰려고 하는데 지금 두 번 했어요. 욕을 욕을 안 쓰려고 합니다.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미 넘어왔네요. 서울신문 윤석열도 이쯤 되면 동반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수사가 계기가 돼가지고 게다가 또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이 또 뇌경색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면 이쯤 되면 무리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물러나겠다는 거예요. 검찰의 한 관계자 말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 거취와 관련해서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하면 된다는 게 조국 장관 취임 때 대통령의 주문 사항이었다. 현 시점에서 윤 총장이 퇴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 아 인간들 뭐 항상 얘기하는 거 보면 대통령 탓 민정수석 탓 이럽니다. 윤석열 뭐 이런저런 또 추문이 나왔을 때 아니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국이 검증한 건데 왜 니들이 떠들고 윤석열이 잘못했다고 말하냐. 따지지 않으면 조국한테 가서 따져라. 검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상관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속이 끓는 건 뭐냐면 조국 장관보다도 조국 장관 보다도 이 조국 장관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검찰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이 자들의 음모가 먹혔다는 점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조국 니가 장관이라고? 아이고 그럼 니가 우리 인사권 재정권의 최종 결정자네.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조국 장관님을 몰라뱉네요. 아이고 어떡하지? 인정해야 하나? 이제부터? 그래왔던 거 아닙니까? 검찰이. 상황이 이쯤 돼서 또 수많은 시민들이 서초동 앞에 모여가지고 촛불 들고 또 광화문 서초동이 국론 분열됐다. 이 주장은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주장이 나올 상황이면 윤석열 씨도 그만둬야죠. 지금 본인의 이런 과도한 수사와 관련해서 또 지금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조국 장관 가족의 비위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우리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 쳤는데 영장이 기각되면 그때 그만두시게? 그때 그만둘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그때는 조금 윤석열 씨의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씨는 물러나가고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상식입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이 아니라면 뭐냐 윤석열 씨는 조국 장관을 죽이고 지가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음 검찰 내부에서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화이트 라이언 찰리님 그 검찰의 셀프 공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셀프 공작이라고 제가 이 보도가 낫날부터 의심했잖아요. 사실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KBS의 억측으로 김경록 씨 억측이 아니죠. KBS가 김경록 씨 발언을 왜곡하고 오도해서 보도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어떻게든 조국과 조국을 보험주자로 엮으려는 검찰의 시각이 반영된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권언유착 검언유착이 표면와되자마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슨 윤중천하고 얽혔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한겨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은 한겨레하고 저기 문재인 정권하고 결탁되어 있는 줄을 달아요. 천만의 말씀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도를 보세요. 채동욱 혼해자 논란처럼 윤석열 총장이 결장 접대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 보도로 결국에는 윤석열을 채동욱 꼴나게 하려고 했다. 현 정권이 현 정권이 조국 논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한겨레를 시켜서 이런 그림이 형성되잖아요. 이게 바로 검찰이 이슈를 이슈로 물탈이라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니겠는가. 그래서 검찰 고위인사가 한겨레 쪽에다가 기사 정보를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런 가짜 뉴스에 준하는 윤석열 윤중천 로비설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심도 사람들 다 의심하니까 저도 한번 의심해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의 셀프 공작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한겨레보도는 여러분 크게 개념치지 마셔도 될 것 같고요. 이동영 작가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동영 작가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이거는 한마디로 조국 장관을 엿먹이려고 하는 그렇잖아요. 이 정권이 최동욱처럼 윤석열도 날리려는가 보다. 다시 이 정권도 최동욱 날리듯이 윤석열도 날리려는가 보다. 라는 인식을 주려고 하는 검찰 내부의 공작일 가능성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검찰이 공작을 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권이 최동욱의 경우처럼 윤석열도 날리려는가 보다.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검찰 내부에서 공작을 한 것 아닌가. 윤석열 씨가 알았든 몰랐든 이런 공작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닐 수도 있겠죠. 흐름을 보면 흐름을 보면 이 보도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자,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조국 장관 같은 경우 아니 본인이 그때는 프리패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조국 장관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가 살려고 윤석열에 확인되지도 않은 비위 사실을 내걸어서 그래서 거기에 몰입하게 만들어서 구만두게 하려고 했다. 아 하하하하 뭐 참 상상하기 싫은 그런 억측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일부 검사들은 씁쓸하다고도 했다. 검찰도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조 장관도 생체기가 났지만 검찰도 상처를 입었다. 앞으로 검찰의 혹독한 찬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다.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장관 부인을 기소하는 등 대통령 인사권에 검찰이 개입한 것처럼 비춰지면서 현재 검찰은 정치검찰이란 프레임에 갇혀버렸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검찰개혁의 호기예요. 어찌 보면은. 조국 장관이 불쏘시계가 되겠다라고 했어요. 본인 자신은 중요하지 않다.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그만둘 테니까 더 강력한 검찰개혁에 칼을 들고 검찰 조직을 바로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검찰개혁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할 텐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만약에 검찰총장이 된다면 우리는 속 시원하겠지만 아마 검찰 조직이 동요를 하면서 또 조국 털듯이 임은정 검사도 털 겁니다. 틀림없어요.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만평전 보죠. 나경환우와 황교환이 청와대 앞에서 조국 사퇴반대 조국 수호 이 변말을 들고 있어요. 왜냐. 조국 전국으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근데 조국이 그만뒀단 말이죠. 비상사태가 시작됐어요. 자유한국당. 이게 솔직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무슨 뭐 저기 자기들이 정치를 잘해서 지지율이 올랐습니까. 삭발해서 지지율이 올랐어요. 아니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반사 이익만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5대5 승부를 벌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박근혜 박근혜 행보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풀려난 상태 아니에요. 여러분 박근혜가 만약에 박근혜가 만약에 지금 우리 공화당 공천을 준다면 어떨까요. 우리 공화당 공천을 준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요. 김용민이가 지금 소설 쓰는 건데 이 소설 주의깊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박근혜가 공천을 준다. 영남에서 자유한국당 치명적인 타격을 얻게 됩니다. 그럴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자유한국당 지금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조국 수호 조국 사퇴반대 이 팻말이라도 들어야 될 상황이에요. 장돌이 만평 보겠습니다. 머리를 막 잘라요. 검찰은 옷을 다 벗습니다. 끝까지 간다. 조국 정권이 짐을 싸면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라면서 불태운 종이를 날립니다. 오 이게 지금 검사복에 옮겨 붙었어요. 우리 공화당하고 전광훈하고 싸우고 있다고 하죠. 아주 볼만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팝콘각이네요. 팝콘각 전광훈이 좀 어설퍼요. 기독교 교인들이 전광훈한테 휘둘리는 거 보니까 한국개신교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빠져나갔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장돌이 만평 함께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김용민의 그림 세상 보겠습니다. 조국 사태로 양칼을 쥔 검찰 한 칼이 없어졌습니다. 특수부 축소 별건 금지 검찰개혁이라는 풀이 지금 옷에 옮겨 붙었어요. 조국 사태 이전과 이후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열차게 검찰개혁을 외치고요. 가열차게 언론개혁을 외치는 이런 시점에 이르게 됐습니다. 시민에게 공이 넘어왔어요. 여기 절망하지 말고요. 한숨만 쉬지 말고 뜬 모아서 열심히 이 전국을 돌파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용칼 두 번째 섹션이었습니다.